교회 소식입니다. 우리 교회 어린이 전도 프로그램인 어린이 새소식반 개강감사예배가 지난주에 3부예배 후에 제3성전에서 있었습니다. 새소식반 담당 정은숙 전도사님의 인도로 오리엔테이션을 하고 만들기 교육이 있은 후에 담임 목사님의 격려의 말씀과 기도로 진행되었으며 밤예배로 들인 새소식반 헌신예배 중에는 교육일국 미디어팀과 영하일주일학교 교사들이 준비한 말씀대로 행한 에스터 왕비를 공연하였습니다. 제11회 우성배 쟁탈 교구친선 농구리그는 여의도 영등포 서서울 김포 양천교구로 구성된 블레시드팀이 동남 북서울 등촌교구로 구성된 마하나임팀에 37대24로 승리하여 우승을 차지하였으며 개인 MVP로는 초등부의 조준영 어린이, 여자부의 지주원 학생, 대학 청년부의 박상선 청년, 장년부의 이인우 집사님이 수상하였습니다. 우승팀에는 각각 금메달과 트로피를, 준우승팀에게는 은메달을 시상하였으며 심판과 도우미에게 감사의 선물을 전달하였습니다. 금년에도 어김없이 대회를 위해 수고하신 남전도회 연합회 관계자들과 기도로 후원해 주신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경향 30만의 예배자를 위하여 2015년도 하반기 퇴신자 각기운동을 전개합니다. 각 교구에서는 아직까지 구원에 이르지 못한 고륙 형제자매 중에서, 친구 중에서, 이웃 중에서 전도 대상자를 카드에 기록하여 함께 기도하며 구체적인 전도운동을 하게 됩니다. 11월 추수감사절까지 진행되는 태신자 각기운동에 모든 성도님들께서는 적극 참여해 주시고, 작정하신 카드는 제출용과 보관용으로 구분하여 절취하시고, 제출용은 교회 로비에 비치된 수거함에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각기관 원례회가 오늘 산부예배 후에 남전도회는 제2성전에서, 여전도회는 제1성전에서, 청년회는 교육관 4층에서 있겠습니다. SFC 학습 세례 입교 시취 문답이 오늘 오후 1시, 학습은 제4교육실에서, 세례와 입교는 제3교육실에서 있겠습니다. 경향 비전 기도회가 오늘 오후 1시 10분에 제2성전에서 있겠습니다. 금주는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비전 기도회를 마친 후 3, 4분기 경상비 결산보구를 위한 임시당회가 당회실에서 있겠습니다. 경향선교회 특별선교위원 기도회가 오늘 오후 5시에 경향선교회관 로뎀몰에서, 고려신학교 특별회원 간담회는 교직원 측당에서 각각 있겠습니다. 오늘 밤예배는 경향선교회 헌신예배로 드리겠습니다. 설교는 에티오피아 선교사이신 구제일 목사님께서 하시며, 찬양은 중고등부 SFC 연합 찬양대가 준비하겠습니다. 찬양대원께서는 오후 4시 30분까지 제1세미나실로 오셔서 찬양 연습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예배 후에는 연합 재직회가 있습니다. 장로 집사, 권사, 남녀 서리 집사, 각 기관 회장께서는 전원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금주 수요밤 예배는 제1에서 4여전도회의 헌신예배로 드립니다. 설교는 강민수 목사님께서 하시며, 찬양은 루디아 찬양대가 준비하겠습니다. 금요밤 기도회는 오후 9시에 있으며, 금주 기도회 중 특송은 제37에서 73여전도회 회장단 일동이 준비하겠습니다. 유초등부 별들의 가을학교가 금주 토요일 북촌 나래홀에서 있겠습니다. 해당 별림들은 오후 1시 30분까지 제3교육실로 오시기 바랍니다. 결혼 예식입니다. 김포 이교구 강의영 장로 전영희 권사님의 일남, 신랑 강기호군과 김홍식 목사 신재은 사모님의 일녀인 신부 김선화 양의 결혼 예식이 금주 토요일 오후 1시 제2성전에서 담임 목사님의 주례로 있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교단적으로 지키는 총회 SFC 주일입니다. 나눠드린 봉투에 정성껏 헌금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 낮에는 SFC 학습 세례 입교식, 집사회 권사회 정기총회, 경향 비전 기도회, 별들의 학교 후원회 원리회가 있으며 밤에는 가양 염창교구 헌신예배 및 장로 집사 권사피택을 위한 공동의회로 모이겠습니다. 자세한 교회 소식은 교회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